안녕하세요. 리트머스 TV 리트머스입니다. 이번에는 음악을 만들어 볼 건데요. 리듬 게임에 들어갈 음악을 만들 겁니다. 뭐가 다른 거냐구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ppm을 정합니다. 128짜리 하우스도 좋지만 저는 150의 트랩같은 장르도 좋아합니다. 이번에 만들 장르는 트랩으로 해볼까요? 장르를 정했으면 드럼을 깔아야겠죠? 먼저 킥을 골라줍니다. 이게 마음에 드네요. 어택감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레이어링도 해줍니다. 여기에 하이웨도 깔고 스네어도 넣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라베스 사운드를 만들어 봅시다. 귀찮으니까 그냥 프리셋을 써줍니다. 대충 이런 소리인데요. 오토메이션을 그려주면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진짜로 이래도 되냐구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알게 뭐야? 이렇게 해서 곡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까지 리듬게임 음악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음악 잘 만들어 놓고 레벨 12짜리 패턴 안 어울리게 우겨넣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